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의학학 정의학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이름이 좋은 이름인가 나쁜 이름인가 이것 구분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도 그 이름의 어떤 구도에 따라서 초년을 얘기하는 시기가 있고 청장년을 얘기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장년을 얘기하는 시기가 있고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초년은 1세부터 19세고 청장년은 20세에서 38세 중장년은 39세에서 37세 정격은 인생 전체는 58세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것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한문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그냥 한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혜림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신을 쓸 때 이거 한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성신은 사액이에요. 그 다음 이름 두 번째 이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번째 획수는 획자는 체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씨의 이름 끝에 있는 글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역시 칠액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옥편으로 보고 이렇게 딱 획수를 찾아서 획수만 찾으면 이제 그냥 쉬운 거예요. 더해보는 겁니다. 원격이라고 내가 얘기했을 때 이건 맨 처음에 초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초년의 운세는 획자고 림자고 더한 7, 7, 14지 않습니까? 그 더한 수치고 그 다음에 청장년의 운세는 성씨하고 첫 번째 글씨하고 더한 수치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형격 11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은 어떤 거냐면 이격이라기로 해서 성씨하고 이름하고 이격이라고 이름 끝에 성씨하고 이름 끝을 더하는 거예요. 이거 11액이죠? 4, 7이니까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싹 해서 획수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더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격 인생 전체에는 다 더하면 7, 7, 4이냐 그러면 18액이에요. 이게 인생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각 획수가 나온 뜻은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수치들의 뜻이 인생의 기간에 초년, 청장년, 중장년,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어떻게 되느냐. 영동수리격수라고 얘기를 해요. 영동수리격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각 이름 세자를 가지고 획수를 뽑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획림이라고 했었죠. 여기 이제 7액, 7액이니까 14액이란 말입니다. 14액은 여기서 보면 이산파멸이 되는 겁니다. 안 좋죠? 그리고 맨 처음 글자 초년이고 청년 때 신, 해, 하냐 그러면 이게 4였고 이게 7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게 11이 됩니다. 중인신망. 총고하시죠? 그 다음에 장전에 신, 림이라고 했을 때 이건 역시 11이니까 중인신망이 되겠죠.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신, 해림하냐 그러면 7, 7, 14. 신이니까 여기 4, 7, 7, 7, 14, 18이죠. 이게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귀영달. 그러면 해림이라는 맨 초년의 14이니까 이산파멸이니까 초년의 개고생하고 나중에 점질적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옥편에서 찾아서 한문으로 그 획수를 차사해서 이렇게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쫙 멈춰놓고 이걸 보시고 아, 내가 42액이 나왔네. 그러면 파란 자초가 되는 것이고 아, 24가 나왔네. 그러면 부귀영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름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좋은 핵수에 맞아 떨어져야 돼요. 더해봤더니 34 재화 연속이다. 사하라 제사 불성이다. 28에다 파란 풍파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름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좋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신해림이라고 했을 때 이건 좋지 않은 거란 얘기죠. 초전의 개고생이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이 김이고 이름이 빈이에요. 외자의 이름이 있어요. 김빈 그러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마지막을 제로로 놓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숫자를 짝짝짝짝 더하냐 그러면 숫자가 짝짝 나온 거잖아요. 빈하면 이렇게 더해야 되겠죠. 김빈하면 이렇게 더해야 되겠죠. 김재로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해서 수치를 여기다 하나 더 놓고 하는 것이고요. 을지문덕이라고 있어요. 성씨가 을지문덕 그럼 을지를 을지육 을은육 지사 문덕 육 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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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니까 이거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영동수리격수를 맞춰보시면 되고 또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름을 할 때 이거가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발음을 하는 것에는 파동음이 있어요. 파동음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할 때는 앞에 선천수천수는 나도 불고 이제 발음 모양 이것만 일반인들 아시면 돼요. 자기 이름에 가 만약에 정근야금은 이거 있죠. 지읏 지읏은 지읏, 시읏, 치읏 해갖고 이거 금이다 이거예요. 금에 소리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은 이거 시읏, 시읏, 치읏이죠. 그러니까 금에 소리를 낸다. 해는 앞에 이거 해가 이응, 히어 지니까 이거 토의 소리를 낸다. 림 하냐 그러면 리을이죠. 여기는 화의 소리를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기 이거 다시 보자고요. 자기 이름을 각각 따라 놓고 이 초성이 초성 신, 해, 림 이 초성 처음 나온 초성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초성이 기억 자기 이름에서 초성이 기억, 시읏이냐 그러면 목에 응가를 내고 있다. 그리고 니은, 디그, 티그, 니을 나다라타 이것은 화의 기운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응, 히응은 이건 토의 기운을 내고 있다. 시옷, 지그, 치읏은 금의 기운을 내고 있다. 미음, 비읍, 피읍은 수의 기운을 내고 있다. 이걸 참고를 아셔야 됩니다. 자 보자고요. 우리가 기응, 니은 바로 이 모양이 바꿔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은, 디그, 티은, 니을 그지 않으면 이 모양이 똑같잖아요. 니은, 디그, 티은, 니을 이렇게 니은, 디그, 티은, 니을 하다가 이응, 히응 들어가면 이응, 히응 복가지죠. 이응, 히응 하다가 시옷, 지옷 하다가 시옷, 지옷 하다가 이응, 이응, 시옷, 지옷 이렇게 그 모양이 그 바깥이 바깥인단 말입니다. 어금니 소리 목은 어금니 소리 화는 혓 소리 토는 목구멍 소리 금은 잇소리 수는 미음, 미음, 피읍 입술 소리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기응, 미음이 목이다 니은, 디그, 티, 니을이 화다 토가 이응, 히응이다 금이 시옷, 지옷, 치읍이다 수가 미음, 비읍, 피읍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자기 이름이 구성이 될 때 구성이 될 때 시옷 아까 시옷 시옷 리을이지 않습니까 시옷은 이게 이제 금이죠 시옷은 토죠 리을은 화예요 그러면 토샹금 화생토 토샹금 이렇게 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신 혜이림이 아니고 경 림이라고 가정을 하면 경 기옥이지 않습니까 경은 이거 기옥이란 말입니다 기옥이니까 여기죠 그러면 신은 금이죠 경은 목이죠 림은 화죠 그러면 목생화 금금 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들한테는 죄 터지고 나는 아랫사람들한테 기 뺏기고 있는 거란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우행이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개가 있는데 목생화 화생토 토샹금 금생수 수샹모 이렇게 무난하게 이름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초 자는 기역 그다음 자는 디귿 그다음 자는 이응 이름은 토 화 목이지 않습니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해서 상생이 돼야 돼요 상생이 돼야 돼 만약에 시옷 시옷은 금이죠 여기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화죠 화란 말입니다 이것은 화예요 금화 근데 여기서 또 아가씨 미음 미음 그래 버리잖아요 미음은 여기 수단 말입니다 그러면 화극 수극화 화극금 엄지글빵을 대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기죠 여기서 이름이 있을 때 첫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죠 신 아까 해 님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해가 이게 본인이에요 본인 이게 선배고 성은 선배고 어린이고 이거 수배예요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 입장에 봤을 때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목이라고 하면 선배들한테 쥐아 깨지는 거예요 여기도 또 금이라고 하면 또 금금 목이 아니요 후배들한테도 쥐아 터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적인 게 있어요 만약에 자기 가운데가 금이고 여기가 목이다 이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죠 목이면 여기는 뭐 김 금이니까 정 국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고요 여기 목 김이니까 기억이니까 김정국이니까 여기는 목 여기도 목 여기도 목 여기는 금 내가 금이잖아요 양쪽 다 쥐어 패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남한테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름은 좋지 않는 거거든요 누가 서로 치고받고 가는 것은 그런데 서로와 상생하고 문화만이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 원칙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바른 모양으로 여기서 서로 상생하면서 목 생화 하신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이 숫자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맞아야 돼요 그럼 더 깊이 들어가면 또 한문 속에 또 들어가면 또 그 좌우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아 내 이름이 좋네 안 좋네 이것을 따질 때 이제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냥 평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내 이름이 좋다 안 좋다 그것은 단지 이름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이름이 자리에 사주가 있지 않습니까 사주가 이 사주가 있어요 사주를 풀 줄 알아야만이 이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풀지 모르고 이름을 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름을 진다 그랬을 때 흔히 사주를 풀지 모르고 이름을 지면 그냥 아 이쁜 이름들을 막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재지 있는 거예요 재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사주에 보냐 그러면 기운이 굉장히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학교에 들어가면 왕따나 당하겠고 이거 저 터지겠고 할 것 같아 그러면 얘기했죠 자기를 금으로 놓냐 그러면 밑에를 목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도 만약에 여기는 같은 금으로 치고 그러면 선배들하고 잘 지내면서 밑에 이들은 내가 밑에는 후배지 않습니까 여기 맨 마지막이니까 이거 치고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금이니까 여기가 눌러버리잖아요 금으로 목을 썰어버리잖아요 후배들이 함부로 못해 자기가 망당하다 안 당해 이렇게 이름을 일부러 지는 경우도 있고 각각 사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사주를 보고 먼저 사주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질 것인가 만약에 오행의 역학관계랄지 재산이랄지 관직이랄지 여러가지 사주 속에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야 되겠 라고 판단하는 거 그것은 사주의 범주단 말입니다 거기 사주를 알고 그렇게 딱 제가 판단하겠다라고 한 그다음부터는 만약에 금수로도 갈 수도 있고 이 성이 목구에 목화토로도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목수 금으로도 갈 수도 있고 똑같은 성이죠 목이고 목이고 합니까 목인데 똑같은 목이에요 그럼 화토로 갈 것인가 수금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주를 보고 판단해야 된대요 사주를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이름에서는 사주거든요 그 다음에 사주를 보고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목화토로 가야 되겠다 목수금으로 가야 되겠다 성이 김씨라 했을 때 목 목 목토로 가야 되겠다 목목토라고 하면 목국토가 돼가지고 아까 그걸 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밑에 차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사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이 판단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주를 보니까 자기가 좀 기운이 약해 그러면 목목토로 간다 그러면 김 경 호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김이 목이거든요 경이 목이고 호는 토예요 이렇게 정해 목목토로 간다라고 정해놓고 김경호가 될 것인가 김 뭐 경 오가 될 것인가 김 국 예 봐보자고요 김 역서 목 목 토로 간다 했을 때 김 아 경호도 있고 뭐 국 여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 여러 가지 경영과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토는 이영이영이잖아요 이영이영 여기는 기역 기역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영이영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조화가 되면서 한문을 보고 이제 아까 얘기한 이 수치를 맞춰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수치를 응 그래갖고 이 수치도 좋은 수치가 나오고 서로 이 사주에 맞춰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을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지만 그냥 일반인들은 아 내가 극하고 있네 생하고 있네 이거요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보니까 이걸 놓고 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채 치원이라 그러면 아 채는 금이다 치도 금이다 원은 토다 금금토니까 토생금 금금하니까 이것은 잘 맞았다 근데 이제 하문으로 찾아가지고 이 숫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것을 조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격수에 맞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고 뭐고 다 모르니까 복잡하니까 사주긴 찾아봐가지고 이 숫자 있잖아요 이것에 좋은 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숫자에서 제가 이렇게 차분 멈춰놓고 보세요 숫자에서 이건 상호장명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인데 이름 첫자는 선배고 성은 이름 상하 구분이에요 이름 첫자는 본인이고 성은 선배고 이름 둘째자는 후배다 이런 얘기예요 말했자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손서현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제가 지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왕적 보면 29 해가지고 서현하면 29 성공격이다 형하면 손서해가지고 입신격이다 이하냐 하면 소년해가지고 안해격이다 정하냐 하면 손서현해가지고 39 해가지고 대극격이다 이렇게 이론을 맞춰진 거예요 이것은 손서현으로 가는 것은 사주를 보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손 금이죠 서금이죠 현토죠 토금금 이렇게 맞춰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천천히 천천히 돌릴 테니까 보세요 여기는 자기의 내가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성시예요 이쪽은 성시 그리고 여기 작아져 있는 건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이래 의라고 일시가 있고 없는데 이래 시 해놓은 거예요 이외에는 정시 복시 우시 내 시 역시 내 시 내 가라는 글씨가 있어요 정의라는 것은 성시가 두자지 않습니까 이 두 첫째가 이름 첫째가 위핵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중간자는 이래기고 마지막자는 사액이다 사액이면 이름이 똑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정시가 이해를 나왔는데 두 번째 글씨가 13액이고 세 번째 글씨가 마지막 글씨가 19액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수리에 똑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름 짓는 것은 이름을 짓는 것은 이렇게 맞추는 것은 이건 굉장히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사람의 이름을 사주를 놓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판단한 것이 그 이름의 모든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주를 모르면서 이름을 짓는 분들은 이름이 모든 것이냐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주가 먼저고 사주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 상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어떤 획수의 조합이면 좋겠다라는 걸 천천히 내가 딱딱 멈춰놓으면 선나시 설명할 거예요 여기 전씨다 이거 육회 전씨나 안씨나 주씨나 길씨나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첫 글자는 성씨 다음에 나오는 중간 글자는 10이고 마지막 글자는 15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김씨 김씨는 8액이거든요 화문으로 첫 번째 글자는 8액이니까 8이고 그 다음 수치가 9, 16 이렇게 나온다 할지 뭐 7, 16 이렇게 나오면 아까 수리격수 따라락 맞추는 거 있잖아요 거기 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격수를 수치를 맞추는 것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그래서 장명하는 것 같이 쉬운 거 없어요 내가 이 이름을 어떻게 제작해 4주만 딱 풀잖아요 그 다음 장명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 장명이라고 책이 나오거든요 얘기들 자기 이름 지니라고 장명 그거 보시고 이름 지어도 돼요 근데 4주를 알아야지 어떤 방향으로 이름을 갈 것인가를 장막하니 알거든요 이름만 짓는 것은 전체 중에서 전체 우리 4주 풀어도 이름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4주를 푸는 곳이 95예요 그 다음에 이름 짓는 곳은 5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기 성시에 따라 고시라고 어떤 사람이 6시다 9액이잖아요 어떤 10시 홍시다 고시다 자기성시가 매덱인가 11액 최씨 이 수치가 보는 거예요 13액 염씨 이렇게 수치가 연결된다 이거예요 이거 보면 제 블록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것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돼요 이 수치 쭉 해서 전부다 제 블록에 올려놨거든요 혹시 블록에 못 들어가신 분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올리니까 보시라고요 이것은 장명증 아까 손서연이 장명에서 장명증을 한 것인데 아까 선명 해서 아까 이름 젓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성공격 천연이죠 태공 태공 형복지상 해가지고 지혜롭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입신격 재성 조문지상 안외격 안강 난무 지상 태극격 안락 다복 지상 이렇게 프릴을 제가 이렇게 해서 장명증을 줄 때 주는 것인데 영동 수리격수 내용 안정보선 다 빼버렸어요 3의 웅직격 5의 복덕격 좋은 말이죠 아까 내가 표 만들어놓은 거 회색 이런 거예요 6의 계승격 7의 성백격 8의 건발격 11의 흉곽격 8 9 10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름 안 하니까 빼보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것은 제 블로그를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다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것을 해놨고 그 다음에 주역 작명 괴상 그것은 뭐 어 건퀘 감퀘 이렇게 해놨는데 건이천 뭐니 천택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주역 작회예요 아까 이름을 짓는 거 플러스에다가 또 이 주역 작회까지 이렇게 넣어서 또 만들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이것은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름은 저희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 맞춰서 아까 그것을 전부 다 1, 2 다 맞춰서 쭉 다 맞춰가지고 이걸 쭉 같이 맞추려면요 이거 거의 이름 거의 짓기 힘들어요 이것은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혼적으로 말을 하면 아까 이름 짓는 것은 사주 사주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토 금 수냐 이렇게 이름 세게 이것이 상생하게 하고 서로 상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숫자 14 17 16 이런 거 있죠 이런 수치를 맞춰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이름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보려면 복잡하니까 수치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름 짓는데 98%쯤 돼요 사주 사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풀어내서 그 다음 여기는 실질적으로 2%밖에 안 돼요 이름 짓는 것은 이름 짓는 것은 여기는 컴퓨터처럼 맞추기예요 그냥 그 기본 이름만 하면 이거 맞추기예요 맞추기 그냥 조각 맞추기랑 똑같으니까 이거이 더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일반인들은 아 내 이름이 이렇게 된가 그것만 보시라 이 말이에요 좀 도움되시라고 장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습하십시오